레저의 열기로 달아올라야 할 경기장이 시설물 철거가 한창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소식에 6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춘천 레저대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제13호 태풍이 행사 당일날 강풀을 몰고 온다는 소식이 있기에 아쉽지만 안전 위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회를 취차하게 됐습니다. 춘천시청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춘천시 자원순환 페스타는 실내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도 상황에 따라 행사 장소를 실내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7일 아침부터 태풍 링링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특히 영서지역에는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 링링의 세력은 지난 2010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곰파스보다 더 강한 상황. 여기에 가을 장마가 지난 뒤 강력한 태풍이 관통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해진 집안으로 산사태나 축제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나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구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7일 새벽부터 강원도와 각 시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조치와 입간판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각종 공사장의 크레인 조치라든가 간판, 과일의 낙과라든가 농산물의 도북같은 게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한테 사전 대피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을 위해 도내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령했고, 비는 오는 8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기상캐스터